반갑습니다. 신경북 도청 이전민, 그리고 예천, 농둑산 홍보 한마당. 아쉽지만 이제 여기에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막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예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최희삼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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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